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해서 13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라던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라던가 이런 리스크 해소에 나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에 따르면 어제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던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전부터 시작해서 늦은 밤까지 13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목사하고 만난 경위를 비롯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음주에 윤 대통령의 두번째 탄핵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해당 청문회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요청이 되어 있는 만큼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김건희 여사 사건하고 관련된 시비거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검찰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으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청문회에 당연히 출석을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야당 측에 이러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야권 진영에서는 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조사를 하지 않냐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으니까 야권 진영에서는 그러한 헛소리는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논리로 방언할 수가 있겠죠. 또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따졌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논란이었던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더 이상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권 진영의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난 대선 때도 좌파 기자하고 전화통화를 했었던 그 7시간에 녹음본이 폭로가 되어서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메랑이 되었으며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명품백 사건이 터짐으로써 여권 진영에 굉장히 불리한 이슈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서수 때문에 정부 여당이 당황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될 것이고 솔직히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과 여권 진영에 많이 부담이 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많이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김에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 역시도 모두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모두 다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아무도 보셨다시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일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관리를 해야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이슈가 불거지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의한 통제입니다. 이미 당권 주자들 모두가 지금 대통령실에는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실속이 없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즉각적으로 받아쳤지만 사실 대통령실이 이럴 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실속도 중요하지만 상징성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주장처럼 제2부속실이 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주장도 맞지만 그거 말고도 김건희 여사로 관리하는 이런 기구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지금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조심하고 있다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고 또 윤 대통령 본인 역시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대통령 주변에서 잡음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거의 유명무실했었던 특별감찰관을 부활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역시도 이번 정권에서 이제는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활시킬 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고 또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여러가지 김건희 여사 특성상 제2부속실이라든가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구속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싫어하는 것을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영부인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제는 좀 시스템적으로 영부인의 활동을 관리하고 조언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가 시스템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본인이라든가 대통령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사과하는 것을 조금 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치권에서 사과를 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이러한 말이 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는 것 이게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적절한 장면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까지 받은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과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더 이상 이번 사건으로 야당 진영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모든 권력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권력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왜 사과하는 것을 머뭇거리는가 의아해 하지만은 절대 권력을 가질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사과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에 권력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 되며 특히나 이번에 김건희 여사처럼 정치 공작에 당한 경우에는 사실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과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그래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제대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는 것이 여권 진영의 미래를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외향적인 부분이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무나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며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영부인이 되고 난 후에도 그렇고 좌파진영의 기자라든가 최재형과 같은 친분 목사라든가 진중권, 심평등하고도 통화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김건희 여사가 조금 답답하더라도 영부인으로 있는 기간 동안 만큼은 공식적으로 시스템을 거치지 않거나 좀 검증이 되지 않은 인물들하고 만나거나 통화하는 것은 좀 많이 자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스스로 공인이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가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반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 또 이번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고 다시는 이런 일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